HTS에 어떤 기능을 띄워놓고 써야 돼요? 어떤 거를 꼭 띄워야 될까요? 제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말 그대로 이것도 캔버스에요 여기에다가 사람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 책상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그건 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볼펜을 5개 놓고 쓸 거냐 색연필을 10개 놓고 쓸 거냐 크레파스를 10개 놓고 쓸 거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돈 잘 받는 애들은 뭔가 세팅하는 방식이 있을 거야 나 그거랑 똑같이 세팅하고 싶어 검색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HTS 설정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게 있나 자 근데 HTS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? 매수와 매도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처음에 HTS를 깔면 이런저런 기능들이 좀 붙어 있어요 이게 좀 기본인가 보다 이거 없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싹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수분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다 띄워 탈친 주문 분할 주문 그리고 이거는 종합 종합이고 이거 호가 주문 그리고 요거는 쾌속 주문 그리고 요거는 빠른 매수 그리고 요건 빠른 매도 매수와 매도를 따른 화면으로 두 개로 쓰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예약 주문 스탑 주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키움 주문 이렇게 있었죠 이걸 다 띄워 이렇게 다 띄워 놓고 요 중에서 어? 나는 어떤 스타일로 주문을 넣을까? 이중에 하나를 골라요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이 쾌속 주문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거래를 할 때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걸 짜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잘 모르실 때는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물음표 누르면 다 설명 나와요 설명서가 다 써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떤 주문 하나를 딱 선택을 하고 이걸 누르고서 이걸 100% 시장가 이걸 딱 누르면 매도할까요? 딱 물어봐요 그러고서 그냥 바로 매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만약에 미니 주문이다 그러면 내가 가능한 주식은 이게 몇 개고 시장가로 선택할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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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가지고 매수 혹은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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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가지고 매도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가장 기본 기능은 얘지만 그거를 템플릿 다 해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항상 모든 종목을 살 때 1000만원씩만 산다 그러면 여기에 시장가 100만원 시장가 500만원 시장가 1000만원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건가 이거 누르면은 이거 세팅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세팅하는 게 있어요 내가 현금으로 할 거고 매수를 할 거고 한번 예시를 한번 해 해봅시다 시장가로 해야겠죠 보통으로 하면 안 되니까 수량으로 할 거냐 금액으로 할 거냐 금액으로 바꿔 바꿔 가지고 나는 항상 어떤 종목이든 500만원씩 사겠다 음 이렇게 세팅을 해 주문 추가 단춘명 입력 500매수 이렇게 주문 추가 이렇게 삑 해놔 그러면 이거 누르면 그냥 이거 누르는 순간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500매수라고 떠 있죠 그럼 이걸 딱 클릭하는 순간 500만원 매수가 딱 들어봐요 요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는 3개까지 있으면 되겠다 30% 50% 100% 이렇게 요것도 편해요 요렇게 세팅해 놓고 쓰셔도 된다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죠 계속 주문 요렇게 해 놓으셔도 좋고 호가 주문은 뭐냐면 내가 호가 거래를 주로 한다 근데 호가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평소에는 이걸로 거래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건데 직장인분들은 순서로 보자면 월봉 주봉 일봉 분봉 그 다음에 호가에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단타를 좀 치고 단타로 계속 뭐 사고팔고 사고팔고 반복한다 그러면 호가로 보셔야 되는데 옆에다가 차트 하나 띄워놓고 요렇게 호가로 거래야겠죠 그럼 내가 몇 주를 거래하겠다 아니면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몇 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여기서 더블클릭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뭐 366개 이렇게 딱 걸립니다 살 때 팔 때 요렇게 쓰시는 거죠 요거는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거는 좀 스캘핑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장중에 빠르게 막 거래하시는 분들이 요걸 좀 주로 씁니다 저도 처음에 좀 써봤었는데 굳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차트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건 요거 둘 중에 하나에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빠른 매수 기능이라고 요거 요게 있는 기능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여기다가 좀 더 붙여 놓는데 요 기능을 쓰려면 매수와 매도를 같이 써야겠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니까 좀 창을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내가 호가 창이랑 어차피 얘를 띄우면 호가 창을 따로 띄워야 되요 호가 창이랑 주문 창이랑 장고 창을 같이 보고 싶다 사실 얘 하나만 있으면 되요 키움 주문 하나 이거 끝 실전에서는 저도 요걸 써요 유진증권 쪽에는 요것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긴 이게 제일 좋아요 주문해서 벌써 하나 골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가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키움 차트 주식 차트 뭐 멀티 차트 요거 3개 중에서 요 3개가 같은 차트거든요 그 3개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3개를 띄워놓고서 그냥 모양을 봤더니 나는 그냥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냥 그거 하나 띄워놓으면 돼 이게 끝 mts는 화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문 들어가면 요거 하나 떠 있죠 mts에서는 차트 들어가면 어떻게 떠 있어요 차트 들어가면 요렇게 생긴 차트 하나 뜨죠 그게 끝이잖아요 mts 에서는 화면 하나 보는데 뭐 hts 에서는 기능을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 있다 뿐이지 요만큼 더 비니까 여기다가 뭐 띄워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뭐 띄워면 좋을까요 여기다 뭐 띄워면 좋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끝이다 차트를 설정을 해놓고 매수와 매도를 하겠다 그럼 이 두 개의 기능만 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다 여기 지금 메뉴가 겁나게 많아요 잘 보면 뭐 기능 주식 주문 뭐 etf 신용의 뭐 대여의 뭐 로보마켓에서 검색 캐치 뭐 투자 정보 이게 잔뜩 있는데 여러분이 봐야 되는 메뉴는 사실 딱 3 4개 밖에 없어요 자 1번 온라인 업무 계좌는 받을 거 아니에요 돈에다가 계좌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건 봐야죠 온라인 업무에서 내 계좌 종합계좌에서 뭐 입출금 계좌 어떻게 들어갈 거냐 나갈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건 필요할 거고 두번째 차트 차트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번째 주문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네번째 여기 정보들 오늘의 순위 그리고 뭐 오늘 상한가 올라간 거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업종 시세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것이 요겁니다 하나씩 다 둘러보세요 어 지금 이제 호가 창이 없으니까 자 키움현재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걸 눌렀더니 효과가 여기 나오고 체결 창이 요기 따로 뜹니다 그래 요런 화면 하나가 있어 오케이 알겠어 차트는 아까 이제 골랐으니까 옆에다가 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해놓고 키움현재가 하나 띄웠어요 업종현재가 코스피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게 내가 지금 필요해 그럼 옆에다 구석에다 하나 띄워놓으면 돼요 집에서 쓰시더라도 듀얼모니터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창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독립실행 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독립실행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창이 하나 새로 하나 생깁니다 다시 꺼볼게요 딱 끄면은 창이 없어집죠 키움증권 영웅문 이라는 메뉴 하나만 있습니다 독립실행 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별도 메뉴가 하나 따로 떠요 그럼 얘 하나가 윈도우가 따로 됩니다 이렇게 따로 띄울 수가 있어요 옆에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석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풀 때는 이걸로 이렇게 푸시면 되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혹시 똑같이 해보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거다 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화면이 아마 투자자별 매매동향일 겁니다 제가 이 화면을 쓰는 이유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도 볼 수 있고 요 옆으로 가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종목별 투자자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좋아해 매매동향을 굳이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화면이 좀 애매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은 옆에 기타법인이나 내외균이 안보여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이렇게 띄워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 띄울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영역 뭐 기술적 분석 영역 그리고 기본적 분석 영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석 이렇게 치면은 기업분석 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분석 이런 화면 이렇게 하나 띄워놓으시면 되겠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재무를 키움증권 걸로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재무종합 재무차트 재무취 이것만 하나 띄워놓고 요 화면에서 기업분석을 누르면 이게 뜨고 재무차트를 누르면 이게 뜨니까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화면이 괜찮네 여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분석도구들을 쓰겠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 지표하는 화면이 따로 있던데 어 여기 나만의 배심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반수 이상이 이걸 사라고 해 그러면은 매수하고 가반수 이상이 매도하라고 그래 그럼 매도하고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이동평균선 상태에서는 지금 이건 이동평균선 쪽 공부를 하시면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봉차트의 패턴 비슷한 패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거 볼 수 있고 목표과 추정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검색 이라든가 뭐 투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눌러 보시면 돼요 뉴스 이렇게 누르면 관련 뉴스 보는 기능이잖아요 이거 근데 굳이 여기서 봐야 됩니까 네이버에서 봐도 돼요 화면이 좁아 그럼 끄면 돼 그냥 이렇게 공시 뜨는 거를 추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다음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즌 돼 가지고 실적이 막 공시가 하나씩 나올 때 가장 빠른 게 HTS입니다 어 물론 뭐 텔레그램 이라든가 뭐 이런 앱 같은 데서 이렇게 푸쉬해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HTS가 제일 빨라요 시간 확인해 봤거든요 HTS에서 뜨는 게 거의 실시간에 가깝습니다 탁 뜨면 그냥 탁 매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해서 쓰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